안녕하세요. 강원도 도의회 선거 춘천 제2선구에 출마한 박은태입니다. 제가 출마한 동기는요. 공무원들의 비리와 도행정에 대해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던 배경도 있습니다. 겉더선 정권총원을 해서 우리의 소중한 유적지를 국민들과 또 도민 또 춘천시민들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유적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의회 춘천 제2선구의 후보 박은태입니다. 감사합니다.